제105회 전국체육대회 개막시 성화점화 드론으로 제5막 화합의 불 미래의 하늘로 제5막 화합의 불 미래의 하늘로 제5막 화합의 불 미래의 하늘로 제105회 전국체육대회 개막시 제5막 화합의 불 미래의 하늘로 성화가 모습을 드러냅니다. 자세한 게임의 모습을 드러냅니다. 어느 날 갑자기 긍정하는 깜짝 스타가 아닙니다. 수면과 흘린 땅방울과 고통, 모든 것을 이겨내고 성존하는 선수만이 그 무대에 설 수 있겠죠. 올 7일간 선수들은 또 하나의 시험 때문에입니다. 치열한 경쟁의 무대가 시작됩니다. 한국스포츠의 금단이자 스포츠와 문화가 월화된 축제, 역사의 현장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. 문화마코 KBS는 앞으로 그 현장 7일 동안 생생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. 이곳으로 제105회 전국체육대회 개막식 중계방송을 마칩니다.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. 대장처럼 마지막은 에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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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